혼자 있기 힘들 때 나를 빌려줄게 흘러내린 눈물을 멈출 수 없다면 내 어깨를 빌려줄게 네게 적시면 돼 불을 다 켜봐도 맘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니어봐도 맘을 놓을 수 없다면 잠시 날 빌려줄게 기대도 돼 주저 말고 내게 와 길었던 그 하루가 힘겨웠을 테니까 그대 아무 말 안 해도 돼 내게 너모포랑 제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기고 간 것 같아서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존재 새로운 경험 다시 만난 친구입니다 너모포랑 조명 아래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모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대반전 음악조리쇼 엔넷 나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5에서 만나요 육탄에서 만나야지 육탄 육탄 소리로 육탄